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꽤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문항이지만 저랑 같이 NG선답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전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셨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운 유형이었죠. 자연상태는 전쟁상태며 소유도 지배도 네 것과 내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 자 일단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것은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것은 이성적 행위다라는 게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이성을 통해서 사람은 뭐합니까? 계약 사회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학자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홉스라는 거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겉보기에 보면은 이 국민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아 이 선생님 권력이 절대적이려면은 국민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막 시민적 자유 이런 어떤 그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들처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지만 홉스 같은 경우에 국민의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가 되려면은 아예 국민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외적인 상황을 여러분 가르쳤었죠.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홉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자연권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처럼 써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의 권력 양도가 발생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항 중에서도 자기 보존 자기 보존에 대한 권리가 홉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군주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는 군주에게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든지 이러한 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이거를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자기 보존의 권리가 양도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로크와 같은 로크의 저항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크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자의 교체 통치자의 교체라든지 혹은 로크의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의 해체를 암시하게 되는데 물론 홉스 같은 경우에 자기 보존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로크가 말하는 저항의 개념이라는 것과 홉스가 말하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계약사상에서는 학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저항 나왔고 얘도 저항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이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공부에 오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그냥 명령을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이제 홉스적인 어떤 저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로크의 저항 같은 경우에는 홉스의 저항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 보존의 권리가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이 전혀 자유롭지 않게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신체의 자유잖아요. 그런 자유까지를 전부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가 전체적으로 다 보장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홉스도 이 자기 보존의 관점에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타인들의 보존,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까지 자유가 보존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까지 자유가 퍼져나갈 수는 없지만 이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없고요.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갖더라도 자기 보존의 권리까지는 양도하지 않으니까요. 니은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자연 상태는 불의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선지였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억만 제대로 판단하셨어도 사실상 디귿은 그냥 공짜로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보기에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른 학자들하고 섞여서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난도가 높아서 오답률이 높진 않았겠지만 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고 또 홉스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전에 나왔었던 계약론 파트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NG선다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겠죠? 보시면은 홉스의 리바이어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은 계약에 의해서 타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사항에 대해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근거로서 제가 NG선다에서 가르쳤던 내용 나오고 있죠? 이런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유래요? 여기 나와 있죠. 만일 주권자가 어떤 사람에게 설사 그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유접 판결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살을 명한다거나 스스로에게 상의를 입히게 하거나 불고로 만들게 하고 혹은 공격을 해오는 자에게 저항하지 말도록 명령하거나 또 음식물, 공기, 약품 등 생존하는 데 필수불가기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알아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전의 근거에서 제가 가르쳤고요. 정확하게 기업선지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이죠. 그래서 제가 NG선다에서 나왔었던 여러분들 선지 두 가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선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선지 정확히 연계됐고요. 인간은 계약을 통해 군주에게 자신의 생명 보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O라고 가르쳤고 이거는 X라고 가르치면서 계약을 통해 군주한테 생명 보존에 대한 권리까지 전부 양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정확히 적중해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는데 큰 문제 없이 다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